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눈부신 미모와 따스한 분위기로 오늘 10일 공개되는 BTS 유튜브 릴리즈드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유튜브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유튜브 오리지널 뮤직쇼 릴리즈드 예고와 멤버별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앞머리에 웨이브를 넣은 짙은 블랙 헤어에 하얗고 매끈한 피부의 지민은 볼코 브이포즈 사진으로 한층 더 어려진 동안 외모와 귀여움으로 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브라운, 아이보리, 블루, 옐로우, 스카이블루가 믹스된 스트라이프 니트를 착용해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을과 어울리는 패션으로 포근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라운드 넥크라인의 니트는 지민의 길고 아름다운 목손을 그대로 드러내 더욱 부각시켰으며 무쌍의 길고 큰 눈이 조화를 이루어 청초한 매력까지 사진 한 장에 담긴 다양한 매력 포인트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에 빨리 내일이 왔으면 이제부터 니트 지민도 고유명사하자 물광피부는 이런 것, 매일 더 어려지는 지민오빠 등 자정이 넘은 시간에 공개가 되었음에도 팬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유튜브 오리지널 뮤직쇼 릴리즈드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최고의 눈웃음으로 팬들에게 설렘을 안기며 팬심을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미국 K-POP 매체 코리아부는 지민의 눈웃음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민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미국 매거진 베니티 페어 인터뷰를 소개했는데요. 지민은 지난달 공개된 베니티 페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적고 멤버들이 맞추는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민의 특별함에 귀여움, 러브 말셀, 춤 등 멤버들의 다양한 의견 속 정답은 바로 눈웃음이었고 눈웃음은 지민씨가 매력적이라며 보여달라는 요청에 얼굴을 가리고 수줍게 애교 가득한 심쿵 눈웃음을 지어보여 보는 이들의 설렘을 자아내는데요. 코리아부는 이 같은 1화에 지민의 눈웃음을 본 모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다. 지민은 아무렇지 않게 아미들의 심장을 녹인다. 지민 이콜 베스트 보이 등의 의견을 덧붙여 브이라이브 팬미팅 등에서 보인 설렘 가득한 지민의 눈웃음 사진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 느껴질 만큼 아미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민의 국복급 눈웃음은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하고 섹시한 모습과 상반되는 또 다른 매력으로 그 차이가 신급이라는 뜻의 갭사이신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는데요. 더불어 글로벌 케이팝 인기 투표 맵사이트 케이팝 보트와 국내 아이돌 차트 등에서 진행된 눈웃음이 매력적인 아이돌 설문조사에서 이미 수차례 1위를 차지해 눈웃음하면 떠오르는 대표 케이팝 아티스트로 손꼽히며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중동 최대 음원 플랫폼 안가미에서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7일 필터의 100만 스트리밍 달성으로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의 모든 수록곡과 솔로곡 가운데 최초 1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는 앨범의 타이틀이었던 온 보다 빠른 기록으로 선공개되었던 또 다른 타이틀곡 블랙스완을 제외한 앨범의 모든 곡 중 가장 많은 스트리밍으로 중동에서 필터의 뜨거운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는 안가미에서 4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4집 앨범 수록곡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획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솔로곡 세렌디피티 인트로는 130만 이상 스트리밍으로 안가미에서 100만 스트리밍을 넘는 두 곡의 솔로곡을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 가수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00만 스트리밍을 넘는 필터와 세렌디피티 인트로를 포함해 세렌디피티 플랫스는 75만 라인은 88만 스트리밍으로 지민의 솔로곡들이 안가미에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4곡 모두 75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지민은 세계적으로도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아락권에서 프로모션과 뮤직비디오 없이 한국 솔로곡 최고 기록으로 음원파워를 이어가며 불변의 중동의 연인으로 방탄소년단과 한국을 빛내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러브 뮤직비디오가 10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소속사 빅키드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 5월에 발매한 정규 3지 러브유셀프 전 티어의 타이틀고 페이크러브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8시 39분경 10억 건을 넘어섰는데요. 이로써 페이크러브는 각각 13억 뷰를 기록한 DNA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12억 뷰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10억 뷰의 마이크드롭 리믹스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통산 5번째로 10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페이크러브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0위로 진입해 6주 연속 차트인을 유지했는데요. 러블리셈 전 티어 앨범은 한국 가수가 발표한 앨범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에 오른 뒤 15주 연속 차트에 머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깨달은 후 마주한 어두운 이별의 감성을 표현한 페이크러브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세트로 오가며 펼쳐지는 일본 멤버의 강렬한 퍼포먼스에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가 더해졌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